이번 문제는요. 2020년 11월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텐데요. 쌤이랑 하나하나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면요. 벗이 보이시죠? 그러나가 보이네요. 쌤 살짝만 올려서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거 앞뒤가 역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파악을 해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죠. 자, 흐르는 것. 흐르는 것은요. 시간이 걸려요. 흐르는 게 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의 속도. 근데 뭐의 속도? 충격에 대한 너의 속도가 너무나 크다면 그러면 물은 여기서 흐르는 게 뭘까요? 물일 거란 생각이 들겠네요. 그쵸? 아, 물이 흐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너의 충격 속도가 굉장히 크다면 그 물은요. 뭐 할 수가 없어요? 흐를 수가 없대요. 자, 충분히 빠르게 흘러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푸시백. 자, 밀어낸답니다. 누구로부터? 너로부터. 너에게 밀어지게 된다. 다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말이 과연 어딜까? 일단 물이 흐른다라는 내용 말고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액체는요. 파괴적이래요. 아, 액체가 파괴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여기 보면 발포고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발포고무는요. 어때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자, 왜냐하면 그 발포고무는 쉽게 어떻게 압축되기 때문에 아, 부드럽다는 건 뭐예요? 쉽게 압축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과학적이야. 잘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예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다고 예시 들어갑니다. 자, if you jump on to a foam mattress 여러분, 발포고무로 되어져 있는 매트리스 매트리스를 너가 jump on to 자, 점핑해서 여기 매트리스에 올라가면 너는 느끼죠. 어떤 걸요? 편안함을 느끼시겠죠. 부드러움을 느끼시겠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you will feel, 넌 느낍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give라는 단어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give 주다 절대 아니고요. 여기도 다행히 나왔지만 이 단어 쉽지 않죠? 힘을 받아서 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느끼는데요. 이 발포고무가 어떻게 휜다는 걸 느끼죠. 너 아래에서 휘고 있는 거 느끼시잖아요. 그쵸? 아,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 이게 침대라고 했을 때 아, 밑에 매트리스가 발포인데 내가 이렇게 점핑하면 얘네가 이렇게 아래로 휜다. 얘가 원래 이렇게 있으면 얘가 아래로 휜다라는 거 이걸 너는 느낄 것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액체는 Don't do this. 이렇게 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오, 지금 발포고무랑 액체랑 지금 반대의 의미에 섰구나.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 발포고무 여긴 뭐예요? 오, 액체.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예? 부드럽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좀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액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대신에 어떡해요? 액체는 이렇게 아래로 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아래로 휘잖아요. 이렇게 휘잖아요. 근데 액체는 어떡해요? 소프트하지 않고 그럼 여기도 어떡해요? 얘는 흐른다. flow. 그냥 대신에 물은 흘러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앞뒤에 발포고무와 액체의 반대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Don't do this은 바로 위에 있는 말이 돼서 1번은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더 가볼게요. You see this in a river. 자, 너 이렇게 액체는 흐른다라는 거 볼 수 있어 하면서 여기도 뭐가 나와요? 예시가 나옵니다. 우리 여기서 예시를 뭘로 넣었어요? 음, 매트리스 넣었잖아요. 매트리스에서 점프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예시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자, 액체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그거 볼 수 있잖아, 강에서. 또는 너 수도꼭지를 틀면 볼 수 있잖아. 아니면 너가 사용하면, 스푼 사용하면 뭐를, 뭐 하기 위해서? 커피를 적기 위해서 스푼 사용하면 너 그 액체가 흐르는 거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 바로 뒤에 예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예시가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When you jump over diving board. 이거 뭐요? diving board? 어, diving board에서 너가 점프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물을, 뻥! 이렇게 우리가 떨어질 때 물을 치죠. 그쵸? 자, 물을 칠 때 물이 어떻게 됩니까? has to flow away from you. 여러분들이 그 다이빙을 하거나 뭔가 우리 수영할 때 그럴 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여기서 뛰어내리는 순간 우리가 떨어지는 그 부분에 있던 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서 우리로부터 조금 멀어지고 있죠. 그쵸?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has to flow. 자, 흐르는데 어디로 흘러요? 우리로부터 멀리 흐르게 된다. 우리를 비켜서서 이렇게 흐르게 되어야만 합니다. 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뒤로 한 번 볼 건데요. 자, 이때 나오면 이거 우리 강조 부문입니다. 내신에서 만약 모의고사가 나온다면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대절이 바로 힘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대절이 바로 그 힘이다. 자, 그럼 그 힘이 어떤 힘인데? 여기 보시면 things. 여러분 어때요? 너의 피부를 찌릿하게 하는. 그쵸? 찌릿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힘이다. 뭐 할 때? 너가 배치기 할 때. 뭘로? 어디에? 풀장에서 너가 배치기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아프죠? 아픈 이유가 바로 그 힘이다. 그 힘은 어떤 힘이지? 물, 물이 흐르는 거. 너의 바깥으로 흐르는 거? 그게 지금 내 피부를 아프게 하는 건가? 나로부터 원래 떨어지는데? 이게 맞나?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들 때 여기 이 부분을 한 번 넣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그러나 너로부터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흐르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너의 충격의 속도.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너의 충격의 속도. 여기서 너의 충격의 속도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자, 충격의 속도라는 거. 우리가 다이빙을 했던 부분이 되러 가면 되니까 일단은 이 다이빙하는 그 뒤로 와야겠죠. 그쵸? 1, 2, 3번은 되지 못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면서 너희들이 만약 다이빙을 해. 근데 그때 충격의 속도가 너무나 컸던 거예요. 충격을 했는데 빵! 물이 빵!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은 그 속도에 맞춰서 충분히 빨리 흐르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이 너로부터 푸시백. 그쵸? 밀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게 뭐예요? 그게 힘이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주는 그 속도보다는 이 물의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너가 아픈 거야. 너의 이렇게 너의 스킨이 찌릿찌릿한 것은 바로 그 힘 때문이야. 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앤,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서 끝이 아니네요. 덥부터 여기까지 묶여버리네요. 자, 만듭니다. 찌릿하게 하고 그리고 만듭니다. 물로 떨어지는 거 뭐로부터? 높은 위치로부터 물 떨어지는 거 마치 뭐와 같아요? 콘크리트에 땅에다가 어, 이렇게 우리가 랜딩 그냥 박는 것과 같은 그쵸? 박는 거와 같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네요.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아팠던 거고요. 자,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죠. 자, 여기서는 예시로 뭘 들었어요? 네, 다이빙 들었습니다. 다이빙 할 때 물에 흐르는 속도와 물속도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그렇죠, 충격의 속도 이게 어때요? 같지 않다. 네, 같지 않아요. 그렇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물의 비압축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액체는 발버고모와 반대이기 때문에 비압축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짙겠죠. 자, 물의 비압축성은요. 또한 뭐합니까? 네, 파도가 결국 뭐하게 해요? 치명적인 힘을 가지게 하는 이유라서요. 쓰나미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 쓰나미가 결국 뭐를 해요? 빌딩과 시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도 뭐 때문이다? 이런 바로 이런 힘 때문이다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힘 바로 뒤에 들어가는 이 예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5번 또 될 수 없고 정답 몇 번? 4번이 되죠. 고맙습니다. 아멘